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그 오래오래 이렇게 버티면 끝까지 버티면 그가 다 갖는다 뭐 이거죠 창고 견디고 버텨서 자리매김을 좀 하는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세상 사람 가는게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어렵고 견딘다는 것 자체도 참 힘들고 과감한 일일 수 있죠 예 또 그럴 거고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좀 더 그럴싸한 일 좀 더 멋있고 우아한 일 되게 화려한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싶고 바라고 싶은데 세상 사람 다른 것은 참 지루하고 답답하고 뻔한 것 같은 거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주 뭐 큰 성공 대박 기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인생에 거의 없죠 뭐 tv 에서 뭐 다큐멘터리 나머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직장생활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견디고 다 이겨낸 다음에야 이제 어느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런 것 없이 이제 그냥 이렇게 이뤄내는 게 없더라구요 그리고 그냥 이뤄내면 또 그게 또 언제든지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또 허약한 게 되더라구요 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바라는 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살다 보면은 바라는 거 하고 다르게 올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인내심 끈기 요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모습대로 이렇게 인생이 안되는 게 참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많은 상황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내가 바라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거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꽉 움켜 줄 수 있으려면 그런 망가짐과 태도가 이제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 지금 되게 어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게 낮은 상태 그리고 회사에서도 되게 내 몰려 있는 상태 어 여러모로 봤을 때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사항이 어 다르게 얘기하면 저한테는 좀 더 절팍하고 좀 더 뭐 절실하게 어 살아가야 겠다라고 하는 또 자극제가 또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아 내가 적을 원하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어 안되는 경우도 많고 뭐 그 때문에 또 조금은 또 방향이 좀 틀어져서 또 생각지도 못한 우연 속에서 또 자기의 또 진로가 결정되고 자기의 또 업이 또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좀 살아가면 좋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 끝까지 가보는 항상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내면 좋겠는 거죠 끝까지 가보면 이제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끝에 끝자락에 어 정말 자기가 바라는 정답 자기가 원하는 해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고정되어 있는 정답은 없는 거고 자기만의 정상이 있고 뭐 자기만의 길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되게 묵묵하고 어렵고 지루한 그 길을 버티고 견디고 기다려서 이뤄내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위너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참 씁쓸한 얘기지만 남의 불행이 나한테 행복이 되고 나한테 남의 몰락이 나의 기회가 되는 이제 세상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선두고 나가는 자리가 저한테는 되게 감사하고 소중한 자리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예는 이제 되게 많은 거죠 중국의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렇게 덩샤오픽 이라고 하는 그 1 중국 건현대사의 그 위인 그러니까 지도자죠 는 그 위에 이제 마오쩌둥 이라고 하는 되게 넘지 못할 그런 되게 독재자가 있었죠 그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나면서 덩샤오픽이 그 다음 기회를 얻은 거죠 뭐 항상 그렇잖아요 영조로 하고 조선시대도 영조라고 하는 사람이 떠나고 난 이후에 정조가 이제 있었던 거고 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 또한 어 태종이 있었던 거죠 태종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뜻을 펼쳤던 거죠 어 항상 이제 넘을 수 없는 그런 산과 같은 존재는 항상 있더라 그리고 어 이게 경쟁장 거죠 그 경쟁자가 이 없어져야 이제 내가 이제 또 그 자리를 또 갈 수 있기도 하더라 그거는 사업이든 직장이든 다 마찬가지더라 잘 살고 잘 지내려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얻었을 때 그 자리를 절대 놓지 않는 거 그래서 오래오래 잘 버티는 거 견디는 게 이게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제 직장에서 성공하는 게 나름의 또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직장에서 오래 못 다니고 정연 힘들고 또 다른 길을 뭐 엔 잡노도 되고 두번째 세번째 다음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무수히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에게 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건 직장 안에서 인거죠 처음부터 시작을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사업을 해서 되게 젊은 나이부터 밑바닥을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걸 겪어서 견디고 내곱을 쌓았던 분들은 또한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영역 안에서 잘되고 앉으니 더 큰 거죠 보통의 경우에 자기가 하고 있는 업태가 아닌 업이 아닌 다른 상품 다른 업계로 기웃거리다가 무너진 경우가 되게 많지 자기가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던 일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 우리 보면은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은 뭐 가수 이렇게 노래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논의까지 살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젊은 시절에 다른 이렇게 외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사업도 하고 투자 다 하고 이래 저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것도 다 망가지고 결국 다시 또 돌아와서 본업에서도 다시 또 리커버 하고 하는 경우 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 다 그렇더라구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되게 보잘것 없고 별거란 생각이 들어서 다른데 파랑색에 있을 거라고 기웃거리고 돌아보고 하지만 또 돌고 돌아서 보면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아 이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천직이 없구나 내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서 뭔가를 이뤄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 세상을 살면서 복수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제대로 쓰지 않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사회에 복수해야죠 그리고 나를 되게 무시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윗사람 상사 이런 인간들한테 철저하게 복수해야 됩니다 그 철저하게 복수하는 게 뭡니까 그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누리고 더 여유롭게 사는 게 그들에게 복수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악착같이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투기하고 욕심 부리고 영끌 비투하는 게 아니라 내 재능 내 성실함 나의 성과를 더 이뤄내는데 내가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해서 만들어낸다 라는 거 그게 더 정말로 잘 사는 길이라는 거죠 당장에 뭐가 안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같아도 가늘고 길게 꾸준하게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거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은 심지도 구축해내야 되고 내가 좀 더 잘되고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더 애쓰고 더 노력해야 된다 남을 위해서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내 정성과 노력을 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게 제 의견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저 뭐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냥 노오력 노오력 이라고 뭐 최근에 뭐 청년들이 또 그 노력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또 폄하거나 또 이렇게 자조 스킨 얘기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던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경험한 것은 내 안에 쌓이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 소중한 나의 경험이고 나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좀 가져가시면 좋겠는 거죠 지금 뭐 재테크 성공 뭐 부회 초월차선 뭐 뭡니까 그 파이어 좀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건 전부 다 기득권들이 경제적 노예 만들어 가지고 하청민으로 전락시켜 가지고 부려먹기 위한 수단이고 수작인 거죠 절대 그런데 넘어가면 안된다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모의깜 찾으려고 하야나처럼 어슬렁성거리고 다니고 있어요 절대로 그들에게 걸리지 않고 스스로 살 궁리하고 출주의 힘을 받아들여서 더 오래 오래 안전하게 자기만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좋겠다 라는게 제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